비쥬얼이 압도적 손님이 좀 안오나 파리만 날리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 소품 찾으러 오셨어요? 소품 사러 오셨어요? 가을 소품 좀 보러 오셨어요? 저희 딱 지금 시즌이 가을 시즌이라서 단가을 소품만 지금 있거든요 구경하세요 되게 많은데 저 사실 마녀거든요 마녀인데 맨날 유술봉같은거 바랐는데 아무도 사러 안오시더라구요 뭐 사실 사러 오신적 있으시기도 한데 마법이 안부려진다고 전혀 쓸데가 없다고 환불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품 가게로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업종 변경 이거 소리좋죠? 소리좋은거 찾으시는건가 보다 얘가 지금 얘네들은 단품이잖아요 근데 얘는 세트로 묶여있어요 마이크 요청도 틀리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얘는 세트로 있어서 이렇게 빌침으로 만들어진 마구니도 있구요 일단 여기 눈 다가죠 나무에요 나무 나무가 또 진환경일거 아시잖아요 그쵸 요런거 다음으로 되어있고 여기도 보면 얘를 고정시키는 것도 다음이구요 소리 들리시죠 얘 뭐야 이거 이거 뭐 팟크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아 제가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어 요걸로 어 내고 있구요 또 여기 얘가 입고있는 의상이 약간 수박 모양으로 된 수박껍질 모양으로 되긴 했는데 무직포에요 이렇게 무직포로 되어있고 요거랑 같은 그 자료로 모자를 만들었어요 모자도 무직포에요 근데 얘 머리카락이 어 어 네 어 제 머리가 좀 개털인데 얘 머리도 상당히 개털이죠 어쩔 수가 없는게 이게 진짜 사람 머리카락이나 뭐 인조 머리카락으로 얘를 꾸미면 이 귀여운 맛이 좀 떨어져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바삭거리죠 그쵸 이런거 애기들 장난감으로 쓰신다고 어 애기들이 이런거에 눈 눈 질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미추인데 그러면 이런거는 애기들 손을 안 닿는 곳에 놔야되요 어 진환경소 재고 뭐 괜찮긴 한데 이게 좀 나갔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혹시 그 어 위치를 어 아 요거를 혹시 그 TV나 이런데 위에 수납장 있죠 거기 위에다 놓으시는건 어때요 어 애기들이 닿을 수 없는 거리 그건 괜찮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어 요렇게 천으로 되어있는 아이락 안에 또 솜이 충전이 되어있어요 충전재 자체가 솜이고 이렇게 좀 아주 딱딱하진 않은 그렇다고 아주 말랑하진 않은 이렇게 섬세하게 프린팅이 되어있어서 얼굴이 지워질 리가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 단풍 네 여기 단풍 단풍 여기다가 이렇게 옷 입혀 놓듯이 옷 입혀 놔 가지고 예쁘죠 그새요 눈 밤에 얘랑 눈 마주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드리면 돼 안보이죠 좀 덜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손님들 오신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걷어 걷어서 얼굴 보여드리고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는 여기 바구니도 있고 미린지도 있고 어수아비도 있고 제 속으로 색깔도 다채로운 편이어서 얘는 12,900원이에요 어 네 12,900원에서 900원은 뭐냐고요 원래 13,000원짜리인데 좀 사보이려고 100원 빼는 척하는데 들겠네 12,000원 보내드릴까요 반이잖아 그럼 사실려고 얘도 언제 데려갔어 어 네 아 그래요 그 또 뭐 일단 캡캡캡해드리고 우리 손님도 어떤거 아 얘가 너무 비싼거 같아서요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저렴해요 일단 보면은 음 얘는 얼굴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쵸 어 마이크 잠깐 바꾸고요 어 여기가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그리고 얘가 얘보다 어 탕가가 조금 싼 이유가 사실 얘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들다 말했거든요 뒷모습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약간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뭐 소리날거 다 다 나고 나름 모자가 그래도 생명으로 이렇게 밀집으로 좀 제대로 되어있죠 보이시죠 여기 여기 도요는 강력몬들어가지고 어 대머리로 좀 벗겨질 일이 없어요 그쵸그쵸 여기 어 보시죠 안떨어져 안떨어져 그리고 손님께가 장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무직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천이에요 천 그 좀 두더기 옷에 표현을 한건데 천을 여기다가 접착제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네 이런소리나요 저 이거 뭐 간단하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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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가닥 엮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얘도 동나무긴 한데 얘는 지지대가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단칸은 싸는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막상 어디다 올려놓으면 너무 귀엽긴 해요 그래서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다른 단추 포인트 같은 것도 있고 뭐 매력적인 친구인데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예쁘죠 그래요 사실 그 뭐야 티비 옆에 있는데 여기 하나짜리보다 이게 낫죠 그래서 많이 많이 천원 이 가격 어디서 못 구해요 진짜 제가 또 오늘도 파리만 달리고 그래서 장산대출 하고 그랬는데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팔 마음이 있거든요 그니까 좀 싸게 사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또 이거 사시면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좀 비었죠? 아 이거 비었어 비었어. 얘로 채운 건 어때요? 이렇게 꼽으면 예술인데 어 이거 어때요? 이게 그 금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복을 금전복을 물러다 주는 애예요 얘가 그래서 색깔도 금색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묻어나요? 이게 되게 척척 저렴한 원료를 쓰면 여기 색깔이 좀 묻어나올텐데 안 묻어나오죠? 이게 진짜 색깔이 어떻게 비교를 해야되지 아무튼 굉장히 형광형광한 색깔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심으시면 얘보다는 얘랑 같이 쓰면 얘 색이 훨씬 맑아서 예쁘죠? 이게 몇 개 정도 들었냐면 두 개 세 개 두 개 다섯 개 스무 세 개 스무 세 개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섯 개 한 천 원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이면 요거에다가 제가 요거 같이 드릴게요 어때요? 아 이건 제가 아까 빗자루로 쓰던 거 아니냐고요? 보셨어요? 언제 보셨... 아 유리문으로 다 보여요? 털어드리면 되지 잠깐만요 깨끗해요? 깨끗해? 깨끗해? 먼지 안 도럽죠? 방금 먼지 떨어진 거 같아 먼지 안 도럽죠? 괜찮죠? 이거 되게 괜찮은 상품인데 사실 요거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마녀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제가 마술 부리면 피자로 크게 해리포터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변신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백 개 정도 모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손님께서 나중에 뭐 마법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네 마법을 쓰실 수 있는 스테레오예요 네 마법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어 무언가의 조능력을 가지게 되시면 이거 나중에 빗자루로 타고 다니시면 여기저기 여행도 가능한데 조능력 어떻게 쓰냐고요? 조능력은 배워야죠 책으로 배워야지 질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그리고 뭐 마법 하는 거 궁금하시면 제가 저기 물약도 되게 많은데 물약 같은 걸로 제조해서 조능력 좀 드릴까요? 제가 가진 조능력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순간이동 가능한 조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미녀처럼 변신 가능한 그런 조능력도 있어요 되게 많죠? 별로 안 많아요? 아 이건 마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뭐 두 명인가 두 명인가 한 번 해보실래요? 아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미래의 지능력 그쵸그쵸 로또 번호 같은 거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희 여기 있는 물건들 오늘 손님께서 다 사시면 제가 조능력 하나를 드릴게요 어때요? 조능력을 뭐 배우거나 이런 거 배우는 강습 그런 가격도 꽤 나가는데 오늘 제가 요거 다 사시면 딱 하나 원하시는 소원 들어 드릴게요 어 뭐 이런 마녀가 다 있냐고요? 아유 그럼 뭐 동화성 마녀처럼 막 사악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마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아 설명 들어보시고서 정하시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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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고슴도치 이 아이는 유명한 애예요 이게 유튜브에도 출연했어요 유튜브 요즘에 구글에 유튜브 핫하잖아요 나 배고픈가보다 손님도 유튜브 챙겨보세요 와 완전 신세 대신에 저는 아무래도 여기 마녀세계에 있다보니까 유튜브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더라구요 얘가 거기 협찬 다녀온 친구인데 요거는 솔방울로 만들어져가지고 얘가 되게 까끌까끌한데 귀여운 맛이 있어서 아 근데 이것도 애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그렇다 얘도 뾰족하네 안 뾰족한거 없나봐 얘도 뾰족한데 이렇게 녹아 리기랩해봅시다 그 애가 솔방울로 만들어졌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피스타치오먹다나무걸로 만들어졌나보네 오 오 죄송해요 이거 피스타치오 껍데기로 만든거에요 비슷한 치오 아시죠? 이거 재활용을 엄청 잘했네 요거 하나만 살기 좀 그렇다구요 아 얘 그래도 얘 그래도 그래도 엽찬해가지고 가격이 좀 있는 애인데 어디서 못 구해요 리미티드 안정판이라 얘가 12,900원이었잖아요 얘 얼마게요? 얘 되게 조금이라도 살거 같은데 2만원이에요 그럼요 출연료가 있어 얘가 그래서 비싸 얘도 있는데 뭐 일단 다 사시는 전체하에 지금 말씀드리는거에요 요거 다람쥐는 되게 귀여워요 일단 비쥬얼이 압도적 크기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크기 귀여운게 소리도 좋아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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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보시면 간식으로 얘 코에 있는 거랑 눈에 있는 거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떼서 드시고 나중에 해바라기씨 같은 초콜릿 사셔서 붙이시면 똑같이 돼 이렇게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얘네 특별히 이렇게 매달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았는데 보통 휴대폰이나 자켓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얘가 대신 다가워서 손에 찔리시는 건 감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거면 사셔도 아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사시기로 하셨잖아 당연히 사셔야겠네 근데 얘는 다가오니까 어디다 장식으로 밖에 살 못할 것 같아서 8,000원만 받을게요 8,000원 8,000원 그리고 요거 나무예요 나무 나무나무 진짜 나무여서 약간 여기 좀 썩었는데 아 왜 이런 상품을 두려웠지 아 저도 저도 사실 도메로이 상품들 가져온 거라가지고 상품 검수가 제대로 안됐나보다 근데 요로는 나무같은 맛이 있고 해서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하 얘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이제 컵을 여기다가 딱 놓고 하면 좋죠 이런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사이즈 딱일거 이렇게 사이즈 완전 딱이죠 스테레오로 왼쪽 오른쪽에서 들려드릴게요 스테레오로 왼쪽 오른쪽에서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지금 창고에 한 수량이 한 100개 정도 남아있으니까 아 그것들 제가 상품 좀 검수해가지고 이렇게 썩은 거는 안 드릴게요. 그걸로 빼서 상품 다른 걸로 빼서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자 보자 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도 여기 밀집으로 일단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단풍도 있고 단풍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호두도 있고 고추도 있고 이게 되게 접착제를 제대로 붙여놔가지고 요건 호박 요건 단풍 요건 도토리 그 다음에 호두 요건 고추 요건 고추 이런 귀여운 거 가지고 싶으시면은 가져도 되지만 아 근데 얘가 수량이 몇 개 있더라 창고에 얘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조수가 있어요 마녀로서 제가 으뜸이면 저한테 지금 마법을 배우고 있는 조수가 있는데 조수가 지금 자리를 비워서 아 그 친구가 이런 게 몇 개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머리로 다 기억을 못해서 조수친구가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 같아 이것도 얘 있죠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울타리거든요 요것도 되게 드럽죠 요거 울타리를 세워두고 하시면 빈티지스러우면서 한국적인 느낌과 이런 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싹사가지고 돌돌돌 제가 이렇게 싸드릴 테니까 얘 이렇게 싹사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사시면은 요즘 현대인들 뭐 좋아하냐 립스틱 립스틱 드릴까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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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요거 립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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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색깔 괜찮은데 예쁜 주황색 요거 괜찮고 내가 요거 요거 하나 드릴게 요거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드릴까 뭐 좋아하세요 아 요거 바를 수 있는 립스틱 립스틱 만져 만져 요거 요거 이런거 말하는거죠 요거 요것도 드릴게 지금 일단 앞에서 얘네 싹 다 사가셔가지고 세일카로 한 그래요 아 내가 봐줬다 딱 2만원 어때요 2만원 완전 싸죠 제가 아까 좋은 능력도 짠 제가 아까 좋은 능력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이게 다 해가지고 2만원에 얘도 드리고 얘네 다 가지고 가시고 얘네 다 가지고 가시고 얘네 다 가지고 가시고 손님 가시고 싶으신거 여기다 사드릴게 이렇게 어 다름지도 다문도 어 얘는 창고여서 꺼내드릴게 이렇게 어휴 얘 다 파면 장사가 뭐 할거냐구요 우리 집에 들어가야지 나도 집에 들어가야되지 않겠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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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뭐 또 필요한거 있어요 근데 또 가진건 만호 파운데이션 드려요 파운데이션 어 있지 있지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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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게요 이거 이거 사 어 사이시렌다 이거 어 그 호수가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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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내부는 요렇게 생겼고 보여줄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줄게요 이렇게 많이 주는 가게가 없지 어디서 푼 가게 가시면 요즘에 이렇게 주는 가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 준다고 할때 가져가 내가 제가요 마녀라가지고 사실 500살이 넘었거든요 산지 오래됐어 그니까 이렇게 인심도 커지더라구 립스틱 하나 더 드릴까 요거는 립스틱이 보여줄게요 보여줄게 약간 눈딱해요 이거 하나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저거 바르면 금상초망 이렇게 가져가고 내가 다 싸드릴테니까 얘는 내 따로 쇼핑팩에다가 넣어드릴게 요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어 맞다 맞다 손님 그 원하시는 좋은 운영 얘기에요 자 순간이동만 가능한거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싶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싶어요 근데 그 능력은 있잖아 조심해야되는게 보고싶지 않은 미래까지 볼 수도 있거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사실 그 글을 권고하진 않아 아니면 그건 어떤가 상처를 지휘할 수 있는 조능력 예를 들어서 상처나면 본인이 힐러 뭐 우리 계통에선 힐러라고 하는데 어 인간들은 그거를 어 간호사라고 부르더라고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 그런 능력 가지는건 어때 라고 반말을 자꾸 하는데 내가 500년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요 음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고능력에 고능력치킨 줄게요 어때? 그리고 다 가져가고 네 지금 사줄게 이렇게 보다기처럼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사서 얘랑 같이 드릴게 어 조수 왔다 엇 에이 김초수 어 여기 김초수 요거 쇼핑팩에 좀 사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분 조능력 좀 드려 그 뭐 하신다고 하셨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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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이분에게 심어주고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드리도록 해 왜냐면 오늘날 장사 안해도 되거든 이분이 요거 2만원치 다 사셨거든 귀가 얇으시냐고 500년쯤 살았으면은 귀가 얇을 때가 됐어 어쨌든 이거 사드려 아유 그러면 손님 아유 네 고맙구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감사합니다